4일 일간 스포츠 4일 일간 스포츠의 생명이 자라고 있는 만큼 조심스럽게 결혼을 알리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들은 주변의 결혼과 임신 소식을 알리며 축하를 받고 있다. 축가는 FT 아일랜드가 맡기로 했다. 유리는 지난해 11월 라붐에서 탈퇴하고 몸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당시 그는 손편지에 자신에게 수없이 많은 질문들을 던져보고 고민하는 과정에서 심적으로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시간들이 오기도 하고 제가 하고 하고 싶은 저의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날들이 거듭될수록 더욱더 진지하게 고민을 했다며 탈퇴 이유를 전한 바 있다. 최민화는 유리와의 결혼을 밝히며 데뷔 전부터 지금까지 곁에서 널 함께하고 있는 가족 같은 멤버들에게 이 소식을 이야기하였을 때 모두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고 또 다른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는 새로운 사이가 되었다. 어떻게 보답을 해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무엇보다 제가 감사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다짐했다. 감사합니다.